안녕하세요 먹방꽁려사입니다. 오늘은 상쾌하게 변하는 아침 심플리케어 심플리장 제품 리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장건강 4대 핵심 원료인 차전자피 식이섬유 알로에 푸른, 푸사가 초고함량의 장래환경을 생각한 5세대 유산균 메타바이오틱스까지 합류된 그런 제품이에요. 합성청감을 얻는 3년 연속 품질 만족도 1위 제품이라고 해서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어요. 언박싱에서 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환으로 된 제품이고요. 용량은 총 100g이에요. 1일 1회에서 2회 3에서 4g 정도 섭취를 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3, 4g이 얼만큼이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환을 제품 뚜껑에다가 부었을 때 이 정도 빈틈없이 고루 퍼지는 정도의 양을 드시면 된다고 합니다. 심플리장은 수분을 만나 팽창하는 식이섬유의 고암유로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를 권장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일단 섭취를 해볼게요. 이 정도 해가지고 물이랑 마시면 되는데 물은 500ml 이상 권장한다고 하니까 물 많이 많이 섭취해주세요. 물이랑 같이 이거 제가 지금 허용 500ml 정도 떠왔거든요. 꾸준히 물 마시는 습관까지 일석이조입니다. 3, 4g. 1960지 그러다 보니까 물을 넣어서 사서된 잔만 FC 본격적으로 썹稱ia 예전을 해석 costing TRT 50G 40g. 60g. 심플리장 제품 어떤 분이 섭취해야 좋나요? 화장실을 자주 못 가시는 분 경기에 오래 앉아있어 고생하시는 분 배가 사르르 자주 예민해지시는 분 배에 항상 가스가 차있는 분 장이 좀 가벼워지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려요 12주 이상 꾸준히 섭취하면 더 좋다고 하니 불필요한 원료를 다 빼고 핵심 원료만 고함량 담은 심플리케어 심플리장 제품으로 꾸준한 장건강 관리해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